이번 시간 2022년도입니다. 두 번째 시험했죠. 72회차 우리 전기기능장 시기 필답형 문제 10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종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전력설비, 통신설비, 필요설비, 접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간단히 쓰시오. 이 설비 자체가 저압이 있겠고요. 고압, 그리고 특고압이 있습니다. 이게 전력설비를 이야기하고요. 또 통신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실외설비가 있다고 보면 원래 접지가 이렇게 다 땅에 다 되어 있는데 단독접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개별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접지된 거. 우리 단독접지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단독접지는. 그럼 공통접지는 뭐냐? 공통접지는 이렇게 전력설비끼리만 등전이 본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으로 접지를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공통접지고요. 통합접지는 뭐냐면 이 다섯 가지가 싹 다 어떻게 된다? 하나로 등전이 본딩되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통합접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독접지가 뭔지, 공통접지가 뭔지, 그리고 통합접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력설비, 통신설비, 필요설비, 접지극을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방식이고요. 공통접지는 뭡니까? 우리 전력설비만 우리 등전이 본딩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적어드려야겠네요. 이게 공통접지입니다. 이게 공통접지로 되는 거죠. 통합접지가 이놈이 이제 우리는 통합접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접지는 뭐다? 아, 전력설비죠. 이놈이 이제 우리가 전력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력설비입니다. 전력설비만 등전이 본딩시키는 우리 공통접지라고 하고요. 다섯 가지를 모두 등전이 본딩시키고 우리를 통합접지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가지고 알맞고 정확히 적어있지는 않으셔도 되겠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으면 될 테니까. 자, 2번입니다. 자, 분당 25세제곱미터네요. 물을 높이 20미터인 테크에 양수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구하시오. 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문제죠. 저번 주에서도 우리 등장을 했었고요. 자, 우리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였어요? 아, 9.8을 외울 거냐? 아니면 6.12를 외울 거냐? 두 가지만 한 개만 선택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9.8, 제 생일이 또 9월 8일이라서 전 이놈을 선택해서 잘 외우는 편입니다. 자, 스몰큐하고요. 라지큐가 있어요. 여기서 스몰큐는 뭐다? 아, 이건 초당이에요, 초당. 초당 양수량 생각하시면 돼요. 초당 양수량, 그렇죠? 얘는 뭐예요? 라지큐는 얘는 분당 양수량, 분당. 그렇죠? 분당. 여기서 분당이라고 나왔으니까 25를 써서 아래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나는 초당을 외웠어. 그렇다면 초당 양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60분에 분당하시면 돼요. 따라서 아, Q는, 그렇죠? 스몰큐는 60분에 이거 적용시켜서 먼저 푸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식 그대로 넣을 건데 H는 뭡니까? 높이죠? 물의 높이 20m라고 했고요. K가 뭡니까? 우리 여유율이라고 해요. 여유율. 그렇죠? 그리고 N은 우리 효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효율을 86% 나왔으니까 0.86 넣어주시고요. 9.8에다가 초당 양수량, 이걸 하실 거면 초당 양수량, 60분에 25를 넣고 높이 20m 넣고 여유를, 축동장의 여유를 얼마? 10%를, 그러니까 1.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분당하실 거야. 그러면 60분에 25 아니라 그냥 25만 선택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 9.8을요. 60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6.12가 나와요. 이게 9.8을 60으로 나누면 이게 6.1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9.8 대신 6.12분의 1을 쓰셔도 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둘 중에 뭐가 될지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데 어, 선생님 답이 다른데요? 답이 달라도 우리는 이게 다 근사값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처해 등장했고요. 반드시 풀이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전설로 부하사회에 발생하는 고조파 장애에 대한 방지 대책 5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5가지, 제가 한 7가지, 8가지 정도를 담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5가지만 고르시면 되는데 잘 기억나는 뭐예요? 고조파 장애 방지라는 얘기는 우리 델타 결선인 거죠. 그렇죠? 순환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조파 장애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조파 저감 필터.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전력 콘덴설행에 리액터를 설치한다랑 전력 변환기를 다 펄스합니다. 펄스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얘는 뭐야? PWM 방식의 인버터를 채택하는데 PWM 방식이 뭐냐? 펄스폭 변경 방식이에요. 펄스폭. 펄스폭. 펄스가 뭐야? 진흙이잖아요. 주파수. 그렇죠? 폭을 뭐한다?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방식을 우리 PWM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개통 분리하거나 단락 용량 증대시켜야 되고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해도 정답 처리는 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5개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5개까지만 선택하셔서 외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외우셔서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건축물, 구조물과 분류되지 않은 피일의 시스템. 피일의 시스템의 등급이 4가지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있는데 이 인하도선의 간격이에요. 아무리 인하도선이기 때문에 피일의 시스템에서 어디 우리 수레부까지 가서 수레부에서 뭐야? 접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인하도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인하도선의 간격들이 위험한 장소일수록 위험한 장소일수록 우리 간격이 좀 좁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m, 10m, 15m, 20m예요. 자, 그러면 이 보호랩의 1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우리 원자력발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폭발은 끝납니다. 원자력발전소. 또는 위험한 화학물. 그렇죠? 그렇죠? 화학물 취급소 같은 것들. 보호랩의 2는요. 우리 정유공장이라든지 정유공장 또는 주유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우리 발전소와 통신사 같은 것들 있죠? 여기 이제 보호랩의 3이고요. 자, 다섯 번째 게 주택이라든지 우리 농장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4, 보호랩의 4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간격이 넓게 되지만 우리 원자력발전소 확률치급소 폭파되면 난리 나는 이런 데는 간격을 좀, 이나도선 간격을 좀 더 좁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10, 10, 25, 아 10, 10, 15, 20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수선전압 22.9kV고 3.3kV네요. 그리고 1000kV의 변압기를 2차측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측에 단락전류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네요. 우리 단락비 생각해 보셔야겠죠? 우리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우리 뭡니까? 아, 전격전류 분의 우리 뭐? 단락전류. 우리 요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저번 회차에서. 그렇죠? 얘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71회차에서도 우리 등장했기 때문에 요거는요. 4회차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이 단락비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전격용량이다. 뭐 차단용량. 그렇죠? 우린 뭐 단락용량이라는데 차단용량은 단락용량이 커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잡아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단락전류를 구해내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단락전류를 구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락전류를 선출하라고 돼 있어요. 단락전류. 요게 단락전류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정격전륜데. 정격전류를 찾아야겠네요. 왜? 얘는 주워졌잖아요. 얼마라고 주웠습니까? 얘는 5%라고 주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의 정격전류를 찾아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전류를 구해낼 건데. 우리 정격전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IN. 루트 3V분의 P. 그렇죠? 왜? P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V이잖아요. 3, 3이면 루트 3 들어가겠죠. 그렇죠? 상상이면 우리가 P는 루트 3Vi인데 여기서 I는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정격전류는 요식을 이용해서 구해낼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정격전류를 구할 건데요. 루트 3V분의 P입니다. 그래서 뭐 나와있습니까? 연합기. 아, 전력 1000kV 한 표 나와있고요. 루트 3에다가 2차측이죠. 그렇죠? 2차측이니까 뭘 쓸 거야? 우린 요 놈을 3.3을 쓴다는 거. 그렇죠? 3.3 대입해서 우리는 정격전류가 뭐가 납니까? 174.95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했더니.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단락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임피던스. 왜? IN분의 요놈에서요.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냐? 얘 구할 거니까 얘 양쪽에다 뭘 곱할 거야? IN 곱해서. 그렇죠? 양쪽에다 우리 IN, 저 정격전류. 이렇게 곱해 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단락전류가 나오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뭐 전격전류 우려 구한 거 174.95로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499.09인데. 그렇죠? 열차는 그냥 우리 키로보. 키로. 키로암페어니까 우리 3.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3.499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죠. 그렇죠? 3.5라고 적으셔도 정답 처리 되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네요. NF, SC, 304,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조도는 비상조명에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룩수 이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 1룩수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터미널, 여러 가지 나오죠.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 같은 특정, 여기서 뭐예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 얘는 특정 소방대상물인 경우예요. 이 차이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20분 동안입니다. 그렇죠?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으면 되고요. 특정 대상물인 경우는 우리 60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암기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워낙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니까 영역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암기하기 좀 힘드시니까 여러분들은 계산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계산문제, 자주 나오는 계산문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